여러분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느냐 사전투표는 몇 표를 받았고 당일투표는 몇 표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선거에서 지금 선거는 선거 부정을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당일투표 4박 5일 전에 실시된 사전투표의 집중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 직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증언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묻습니다. 어느 범위 사람들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분한테 여러분 어느 범위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놈 저놈 다 관련되어 있는데 누굴 탓하고 안 탓하겠습니까? 국무총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김용희 전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현재 세계선거협의회 대표로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가다가 요즘 꼬꾸라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희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적극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자투표기 명칭 변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대한 선거집단이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00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단계에 그냥 목전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 세력에 그냥 노예가 되는 그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분 박동근 씨 이야기 들으고요. 나경훈이 2016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상태부터 이것을 집어섰는데 부정선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어떤 사태가 있었다 하면요. 최초로 제가 이것을 맥을 집어보니까 강원도지사 선거하고 김진태 나올 때 강릉시장 선거 춘천시장 선거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 같은 선거구에 투표를 한 대부분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에서 강릉지사를 여당을 찍으면 강원도지사도 여당을 찍기 때문에 선거의 모습이 데이터의 모습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지사 선거를 해보면 강릉시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도 같이 하는 그런데 그게 틀린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모험고 하니까 강원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떼기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강릉시장 선거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박동건 전 선관위 여러분들 직원께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작년에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남양주나 구리 같은데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남양주나 구리에 경기도지사 선거 차이값하고 남양주 여러분들 뭐죠? 시장 선거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프로 딱 제가 작업을 해서 각 시군구 숫자를 데이터로 서식을 만들어서 그걸 다 확인해보면 하나하나 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투표라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을 변별하고 확인하는데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거는 4박 5일 사이 차이를 두고 실시가 되는 홍길동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A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박동근 씨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김무성이가 이전에 어부마 이렇게 하면 패배하고 이렇게 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붙들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큰 문제다. 직감하고 되고 너무 아쉬움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시간이 얼마 없으시니까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생명이 있으면 투쟁을 계속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선거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모든 선거에 손을 댄 겁니다. 모든 선거에 어떻게 손을 댔냐.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2016년까지는 김문성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을 한 거죠. 그중에 양정철 씨하고 이건영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 위에 이런 수뇌부가 누겠습니까 문정권의 수뇌부가 아니겠습니까 문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선거 부정을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이 9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한 번이 미수에 거친 거죠. 그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면 책임감이 있는 남자 책임감이 있는 사내 책임감이 있는 인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덮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덮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가 없고 저와 동갑내기인데 윤 대통령이 동갑내기로 도저히 뭡니까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런 나이를 먹게 되면 여자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고 나는 살다가 낭은애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뭘 남겨줄 것인가 이걸 남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뭘 남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저가 볼 때는 국민들로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것은 갸우뚱하지만 어쨌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왜 인기가 없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름들 뭡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가난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왜 안 하겠냐 그거는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은폐하겠느냐 본인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힘을 보장받았던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 의심하니까 선거처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은폐하고 침묵하는 대통령에게 누가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바들이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람 손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는 김무성이의 힘을 자랑했고 그 이유는 세대교체가 되고 김무성이가 다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박동근 선관위의 최후 진술이지 않습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손을 다 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광은도지사 선거입니다. 차익값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국힘당 차익값 마이너스 10% 철원군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0%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힘당 김진태는 관외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도독질 당하고 이광재는 10%를 보너스를 받았다. 뭘 뜻합니까 철원군에서 사전 투표 조작 규모는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도장한 거 아닙니까 양구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구군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는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9.5%만큼 사전 투표를 득표수를 빼앗긴 겁니다. 그게 한 표도 땅에 떨어지 않고 누가께 가니까 이광재 함께 플러스 9.5%가 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9%입니다. 사전 투표 조작 규모가 10%입니다. 19%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9%만큼을 양구군에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보시고 서울법대를 나온 대통령과 서울법대를 나온 여러분들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이걸 보고 모른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르면 바보 천치인데 서울법대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뭡니까 물로 보지 않고서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똑같지 않습니까 철원군 마이너스 1.9% 이광재 플러스 1.9%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게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좌우가 착하게 대칭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 무슨 이야기입니까 훔친 만큼 뭐죠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죠.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게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가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2022년도 강원도지사 선거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착하게 정언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런 짓을 여러분들 몇 번 한 겁니까 아홉 번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도 뭐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참 대한민국 국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데도 그거를 지금껏 다 덮고 열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는 겁니다. 열 번째 부정선거를 향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라가 미쳐가지고 윤 대통령 하늘 쳐다보고 있고 한동훈은 땅을 쳐다보고 있고 국민은 뭡니까 강을 쳐다보고 있고 언론들은 뭡니까 예 별을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고 여기에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세세손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열 번째 하는 것을 묵인해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냐 여러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게 두 명 후보만 여러분 출마한 충청북도 선거입니다.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국힘당은 김영환이 출마했습니다.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정평균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뭘 뜻합니까 김영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4.5%만큼을 훔쳐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채 전산조작을 통해서 노영민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9%입니다. 정평군에서는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만큼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두 명의 후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밝혀지니까 부담을 넣겨가지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상대방의 표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신종사기수법을 여러분들 개발해가지고 10월 11일 날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 방법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될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신종수법을 개발했냐 이게 다 밝혀지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공병호의 도둑놈 시리즈 통해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방법을 여러분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차이값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겁니다.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국가를 갖고 노는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뭐죠? 그냥 노루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도 너희들이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조작해도 현직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석종대님께서 공박사님 9번으로 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9번은 현재 분석이 끝난 데가 9번입니다. 얼마 전까지 8번이었지 않습니까? 8번을 했는데 한 번을 더 포함해서 9번은 늘었습니다. 한 번 더 포함된 게 뭡니까? 2019년 노회찬 사망으로 인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포함되어 19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총선까지 하게 되면 10번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2016년 이후로 여러분들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5번은 너무 걱정되어고요. 여러분들도 좋았어요.